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보건당국이 접촉자 추적조차 되지 않는 등 유럽 확산세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현지시간 16일 기준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6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신규 확진자 6만 3,610명이 나온 이래 최고치입니다. 미국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위스콘신주에서는 하루 동안 3,8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디애나,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신규 확진자도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절정에 달했던 1일 신규 환자 수준에 다시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한 데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밀접 접촉자 추적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겁니다. 이탈리아의 1일 확진자 수는 15일 정도 기준 1만 1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역시 지난 14일 6,638명이 확진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신규 확진자도 8,114명에 달하는데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뒤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유럽의 각 나라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김혜민입니다.